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3년에 시행된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해설강의 선택과목 기하 보도록 할 차례죠. 우리 얘들아 4점짜리 전문항 풀어보도록 하고요. 28, 29, 30번 3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부자. 좌표 공간의 중심이 0,0,1 A라는 점으로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9S가 있어요. 9S가 XY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C라고 하세요. 아래 그림 색칠된 부분이야. 점 A에서 선분 PQ까지의 거리가 2가 되도록 원 C위에 두 점 PQ를 잡고요. 9S가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9T와 만나서 생기는 원 위에서 점 B가 움직일 때 삼각형 BPQ의 XY평면 위로의 정사형 넓이의 최대값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했죠. 일단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관찰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A라는 점 0,0,1이고요. 일단 거기 있는 그 C라는 점, 아 C라는 원, 그리고 PQ라는 선분을 관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 이 정도 그림만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 XY평면을 표현해보도록 할 거고 XY평면이다 라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XY평면. 그리고 A라는 점이 저 위에 어딘가 존재해요. 너는 0,0,1이야. 그리고 PQ라는 게 저기 있는 XY평면 위에 존재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PQ가 이 정도로 존재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얘들아, 여기 있는 0,0,1, XY평면까지의 거리는 1자리잖아. 그래서 평면밖에 한 점, 평면으로 수선의 발 떨어뜨리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1자리 된다라고 챙기시면 되겠고 두 번째, A라는 점에서 여기는 PQ까지의 거리를 얼마라고 줬냐면 2자리다라고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점 A에서 선분 PQ까지의 거리가 2가 된다라고 준 거니까요. 여기는 이놈에서 여기로 수선의 발을 뿅 내려주시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래야 저기 즉각이다. 그럼 얘들아, 3선 정리하. 평면밖에 한 점에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 떨어뜨렸어. 예쁜 직선으로 수선의 발 떨어뜨렸어. 그럼 나머지 두 점 이어도 당연히 수직이다라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두 점으로 딱 이어줘도 당연히 수직이다라고 잡으셔도 괜찮죠. 게다가 두 번째, 얘들아, 여기는 이 점은 당연히 여기는 PQ의 중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그 원 C에 대해서 C위의 두 점을 잡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C의 중심이 지금 얘가 될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현. 아, 수선의 발 딱 내리면 PQ의 중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네. 너를 M이라고 잡으셔도 괜찮겠네 라는 요리 생각. 게다가 두 번째 얘들아, 여기 1인데 여기는 이 길이 얼마짜리야? 2짜리 되는 거 맞지? 문제에서 1하고 좋으니까 여기 2. 그러면 1대 1루트 3 되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3이다라고 챙기시면 되겠네요. 게다가 두 번째, 이 정도만 미리 계산해놓자. 우린 얘들아, 이 9의 중점, 아니 9의 반지름이 4짜리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9의 반지름이 4짜리면요. 내가 이렇게 이었을 때 AQ 길이 얼마야? 4. 그래, AQ 길이가 3이 아니라 AQ 이놈 보일까? 빗변 4, 높이 1.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이었을 때 생기는 이 길이는 16에서 1만큼 빼니까 루트 15 된다라는 거 챙기시면 돼요. 이 길이 루트 15. 이 길이가 루트 15이면 여기는 QM 길이 구할 수 있지.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루트 15, 루트 3. 그러면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다. 2루트 3. 그래서 이 길이가 2루트 3이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MQ 길이 2루트 3. 다시 PM 길이 또한 2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읽어봐. 그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 9S가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9T와 만나서 생기는 원위에서 전 B가 움직인대요. 그럴 때 삼각형 BPQ에 XY평면 유류의 정사형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해봐라고 준 거거든. 그러면 나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는 PQ를 지름으로 하는 9를 그릴 거야. 그럼 그 9와 원래 있던 큰 9의 교선. 당연히 이게 또한 원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 원은 당연히 여기는 PQ를 무엇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될 거죠. 그럼 얘들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그 놈의 중심. 원의 중심은 M 된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할 거냐면 큰 9가 원래 이렇게 있어. 큰 9가 있고 이놈의 중심이 지금 A인 상황인데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서 편의상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지름에 지름이 PQ가 된다고요. 생각해봐. 혹시 얘들아 이놈에 대해서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 당연히 M 되는 거잖아. M 어딨어? M은요. 여기는 9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딱 내려 꽂으면 여기가 M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AM. 지금 여기는 노란색 평면 기준으로 해서 보라색은요.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인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 BPQ. 이놈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 넓이가 필요해. 그리고 그 넓이의 무엇이 필요해? 최대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요. 지금 얘들아 BPQ라는 전원을 포함하는 그 원. 그러니까 그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거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잠깐 고민해봐. 여기는 이놈을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 놈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거 어떻게 구할래? 라고 생각하면 이미 여기에 답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잠깐 이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을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관찰할 거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요. 예각 관찰합시다.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이렇게 읽어봐도 괜찮을까?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거든.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 하나의 평면과 하나의 평면에 각각의 수직인 직선들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와 완벽히 무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놈이 직선들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이 놈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실제로 얘들아 퀄무의고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 이미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저번 회차인가요? 이미 다 연습한 번 한 주제니까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여기 이미 표현이 되어 있다고. 첫 번째. 얘들아 이 노란 평면 입장에서 수직인 직선은 AM이야. AM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두 번째. X, Y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누구 있어? 생각하면 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놈과 이 놈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러니까 아 여기 특수각으로 괜히 준 게 아니네. 1대1, 루트3. 여기는 이 각. 이 각을 세타라고 잡는다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요? 세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놈에 대해서 정사형 넓이의 최대를 구하려면 삼각형 BPQ의 최대를 먼저 구해. 이 넓이의 최대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들아 BPQ 넓이의 최대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건데 BPQ다 라는 건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B가 존재한다며. 그럼 그놈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보시면 이 노란색 원을 그린다 생각해봐. 이 노란색 원 그리면 이 정도 되겠지. 그리고 지름이 뭐라고요? PQ요. 그래서 지름이 PQ.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생각하면 2루트 3짜리야. 그래서 여기는 M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2루트 3짜리. 반지름 2루트 3짜리. 얘들아 BPQ의 넓이의 최대가 필요하더매. 그럼 이 길이 4루트 3이니까 B는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알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는 얘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2루트 3. 마찬가지 여기도 2루트 3. 이렇게도 2루트 3. 그래서 밑변 4루트 3에 대해서 높이가 2루트 3이 돼야 넓이가 가장 크겠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4루트 3에 2루트 3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그래서 이놈의 넓이의 최대값은요. 2분의 1의 밑변 4루트 3 높이 2루트 3 거기 얼마까지? 코스한 세타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답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럼 2하고 2, 4 약분 되니까 2 곱하기 3 돼서 이놈의 답은 6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객관식 보기로 답은 1번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삼선 정리 잘 사용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사형 넓이를 구할 건데 지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일정하니까 정사형이 최대가 되려면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때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이 정도 생각까지 배우시면 되겠다는 거. 그렇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